인형 툴이 있어. 응? 인형은 왜? 요즘 윌리엄 벤틸리도 엄마, 아빠 왜 다른지, 남자, 여자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 딱 이 시기에 성교육 시작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성교육 받았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위무적이라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성교육 받아요. 자, 다리 사이에 뭐 있어? 다리 사이에? 고추. 고추, 그치. 고추, 이 친구구나. 고추 없어. 엉룡 아니고 다르게 생겼지. 이거 남자 피네스 있으면. 피네스. 여자는 있는 거, 부자이나. 엄마, 이거 엄마야, 엄마? 아빠야, 아빠. 고추 있잖아, 고추. 엄마, 엄마는 없어? 피네스. 여기. 아, 아, 아기는? 아기는 어디 있어, 아기? 엄마, 엄마 배석 안에 있었지? 밑에, 여기 밑에. 응. 테스트클스. 뭐야 테스트클스? 고안. 고안? 거기 안에 정자 있어, 정자. 씨 같은 거, 씨. 씨 심어봤지? 응. 배추 심었으면 배추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 남자하고 여자 나중에 사랑하면 잠자리 가진 거야. 여기, 그 자이나, 그 씨 안으로 가. 응. 알 있어, 알. 알? 계란 같은 거. 그럼 이 씨가 계란이. 아이들이 이해하겠구나. 돌아가면, 얘기 생길 거야. 저렇게 잘 설명을 해주네. 아, 배수가 안에 아기 있구나. 민현. 응. 너 씨의 손 잡아본 적 있어? 응. 그럼 안아준 친구 있어? 아, 친구가 나 안아준 친구 있어? 지금 아빠 얘기, 이, 아빠 얘기 잘 들어, 이 얘기는. 손 잡아도 돼? 이렇게 했지? 근데 너 싫어, 하면. 그럼 아빠 네 손 잡아도 돼? 안 되지? 안아줄래? 아니. 싫어. 응, 안 할게.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뽀뽀도 마찬가지야.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모를 수 있어. 자기 몸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한 거야, 알았지? 응. 너무 그래. 자고자 가자. 이제 besher틀 주전자.